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주식시장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시장을 잘 이해하신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크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오늘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분의 수익률은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김 이사님의 종목도 지난 종목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포스코를 꼽아주셨어요. 주간 기준, 그 추천 이 종목을 선정해 주신 그 주간 기준으로 해서는 1.66% 수익이 낮지만, 편입가가 33만 원인 만큼 어제 종가 37만 7,500원, 10%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이 1.15%, 주간 고가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 종목이고요. 15.33%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매수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매수를 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수익이 낮고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15.33% 수익입니다. 말씀해 주신 주간엔 사실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나가면 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데, 관록의 힘인가요? 제가 종목 선정을 원래 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고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빨리 좀 움직였는데, 사실 최근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간 외국인 동시에 지금 상당히 큰 매수세가 들리고 있는데,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기간은 159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일 내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수급도 개선되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사실 지난 시간 보수적으로 산출한 목표 주가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는 상향시키고, 손절가는 그에 맞춰서 조금 상향해서 15,300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5,300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는지, 오늘의 업종 선정해주시죠. 네, 오늘 업종은 사료 업종인데, 어제도 상당히 좀 자름진 것인데요. 최근에 사료의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곡물가, 그리고 운송 비용이 좀 많이 상승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두 차례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 전반적인 수익 개선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익 개선 예상되는 사료 업종입니다. 원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전의할 수 있는, 가격 전의력이 있는 그런 업종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옥수고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곡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원자재들이 다 상승하고 곡물가 다 상승하는데, 여기에 특히 전 세계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생산량의 옥수수 같은 경우에 주로 사료를 많이 쓰이는데, 옥수수의 45%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교육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미국 시장인데, 지금 태풍과 한파가 찾아와서 작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작항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료 가격에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배합 사료에 들어가는 옥수수를 전적으로 지금 외국산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합 사료가 한 2천만 톤 생산하는데, 수입산 사료, 옥수수가 약 900만 톤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료 기업의 원료는 곡물 가격이 70%, 그리고 해상 운융이 30% 정도의 원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곡물가 급등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HMM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해상 운융까지 상승하면서 원재료 투입 원가 부담이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데, 그렇지만 또 사료 업종의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사료 가격은 이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사료라는 것이 약간 좀 필수품일 수도 있습니다. 축산 농민들에게는. 그래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즉 수직 계열화 업체의 수익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수직 계열화는 것은 양돈도 하고 사료,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업체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지바이오, 선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사료 업종 내에서, 사실 이 사료 업은 국내에서 상당히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있는 업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연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고 하죠. 인플레이션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의 논란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사실은 곡물이라든지, 이런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사료의 중요성,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움직였나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나요? 네,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사료 업종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독보적으로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업이, 저는 이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선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선진은 잠깐 기업계를 보시면, 할인주주가 50%를 보면 일대주주고요. 배합사룸이 축산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사료가 40% 매출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실적이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 지된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간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 보면 영업이익이 1,076억 원, 순이익이 852억 원이었는데요. 물론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천억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PER이 5배 수준, 고중반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성장한 원인이 국내 부분에서 실적이 성장된 것이 아니라, 해외 5개국에 진출한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아주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 부분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부분은 영업이익을 국내 부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내면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사실 별도를 보면 국내 부분이 나타나고, 연결은 약간, 국내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 부분에서 재무제표 보실 때, 연결 기준으로 한 번, 별도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3.2%밖에 되지 않지만, 연결로는 18.7%를 기록해서, 상당히 5배가 넘는 수준으로, 해외 부분이 정말 고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선진의 경우는,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는 그런 종목이었지만, 이제 성장 동력이 확실하게 생긴 만큼, 최소한 음식료 평균의 PER 배수, 또는 할증 요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두 번째가, 지금 내년에도, 올해에도 실적이 성장이 크게 되고, 내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작년에 좋았던 그런 해외 공장들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약간 좀 남아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벨리에이션 살펴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 PER 4.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기간 수급도 지금, 원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저는 이게 보급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개년 평균 PER 한 7.6배 정의하면, 3만 천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단, 5% 지분을 신고하는 그런 기관들이 나왔을 경우에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한 2만 원대 중반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10% 수준으로 마이너스된, 17,8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고성장, 그리고 벨리에이션 매력 눈에 띄고 있는, 배합 사료 업체, 선진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